내가 한쪽으로 돌아갈까? 얘한테 둘러주라고 그러지 자기가 먹는 거지 엄마가 태어나게 안 돼 엄마 옷도 좀 벗어놓고 그러던지 벌써 돈 없이 이건 뭐예요? 야... 아빠 연어 배는 거? 응 나는 연어 배는 거 같아 응 반지야? 맛있다 응 골향 냄새 같구나 골향이랑 맘에 응 골향이랑 맘에 그러면 부러워하는 거 아니야? 맨에팀은 뭐 실만색으로 들어가시면 돼 아니 엄마 몰래놔야지 알았어 기계가 새지 아 그래?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바코드로 색깔이 있잖아 아 이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어디서? 아니 아니 여기서 아 여기 계산할 때 안 보내줘서 아 얘 풍부가 있네 삽빠요 삽빠 요거? 아 풍부가 있겠지 아 천스러워가지고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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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 음 날짜는 이거는 나는 돈이 안 간다 맛있어 내가 먹었다 응 내가 사이다 맛있어? 응 야새우 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뭐 먹냐 이게 제일 얇아요 이게 맛있어 밥 먹으면 먹어봐야 돼 이거야 뚜껑이 뚜껑이 뚜껑 안 닫고 그냥 오는 것도 있네 뚜껑 안 닫고 오는 게 돼 있어 이거는 조금 오래 돌았던 것들이고 이거는 타고 올리는 것들이 음 이게 제일 비싼 거 이거? 이거 만원 이게 2,000원 아 이렇게? 네 이런 거 시켜 먹어야 돼 아 거기 이제 그 가깃대가 좀 있네 찾아봐 먹여봐봐 가깃대가 따로 있잖아 오밀 오밀 응 따로 있으면 안 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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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루 시켜야 되는 모양인데 또 오른쪽을 이렇게 나랑 하나만 짓을 해볼까요 다 맛있다 아까 이거 채워 먹어봤나? 생새워 먹었어 먹어봤어? 안 먹지? 계란 먹을래 계란 좋아 계란 맛있어 계란 맛있어 계란 맛있어 계란 맛있어 계란 맛있어 다가오고 왔다 이거 먹어서 먹었어 먹어? 응 오는 날 날 먹었어 다가오고 왔어 다가오고 왔어 다가오고 왔어 다가오고 왔어 오늘같은 날 먹어서 오는거래 너도 야! 다가오고 먹어라 힘내 힘내야지 그 수고 내가 하나 먹은거야 다가오고 왔어 뭐야? 다가오고 왔어 계란이 됐어 계란이 됐어 계란이 돼 계란이 돼 계란이 돼 계란이 돼 계란이 돼 계란이 돼 엄마 ^^ 혼자서도 진짜 엄청나게 먹어서 뭐하다가 시켜먹어야 돼 철도기가 얼마나 안먹어? 맛있네 장면을 더하지도 않고 괜찮네 금귤이가 제일 초보았겠지? 험에쯤 나왔어 야... 이거 하나 보내 사진 찍어서 진짜 잘하겠어 근데 금귤이 왜 불렀냐 쟤도 금방 갈 텐데 쟤도 금방 가면 돼 쟤도 금방 가면 돼 쟤도 금방 가면 돼 쟤도 금방 가면 돼 어? 진짜? 연우인데 여기.. 여기 비싸 연우.. 연우같이 너무 많고 이거 10,000원짜리야 이게? 한입 5,000원이야? 참치가 원래 엄청 참치 먹어봐야지 5,000원짜리 10,000원이야? 엄청 고구려 엄청 고구려 엄청 고구려 엄청 고구려 안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양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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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러 다 먹어봤는데 그럼 다 먹어봐마 한참 한참 다 봐봐 많이 먹어봐나 한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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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괜찮은데 그렇게 가서 먹어야지 근데 다른 접시도 따올라 동작 한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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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혼자 가서 너무 한참 한참 배불러 아 이거 우리 너무 빨리 먹었던데 나 배 한번 버릴래? 아빠 많이 안먹었어 아유 요거트밥 한번 먹었잖아 요거트밥 한번 먹어보자 야채아 뭐야 참치 아니야? 참치 아니잖아 야채야 뭐야 참치 아니야? 참치통전이 별로 안좋아하지 나 이거 메모리도 한 입꼼 밖에 갈라말라 여인은 아니? 라도 빨리 갈라봤다니까? 안먹어? 보들이 안먹어 보들이 많다 보들이 많다 itte 두근두근 이거 하나 먹으면 돼 모르겠다 뭐하나 구고... 하 투니은? 아니야! uh... 아니... 어쩌다 lu 나는 누가 쓰러가도 되겠다 해볼라 누군지에 가 어... 누군지로... 나 이렇게... 응? 나 특이한거 좋아 대알 안 먹고 와... 누군지에 가 그러니까 지금 먹은 음식은 꽉 잘 되겠다. 무궁황 struggle 응 주물의 아 почiu 7,000원 여기 왔네 이거 당첨 손해라 아 이거 만원짜리구나 먹어봐 만원짜리 비싸네 만원짜리 비싸네 빨리도 하나 더 안 먹어? 왜 씹어? 안 먹어 너야 반지 반지 아빠 쇠고 먹었다가 맛있어 이거 하나 먹어 반지 반지 이건 뭐야? 맛 안에서 보는거에요 이건 기름기가 엄청나는거에요 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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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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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거 선비 동우 아까봉 예? 연동 나도 봉으로 하나만 더 못 먹을거에요 응? 한 번 더 먹을거에요 아우, 나 됐다 이제 10개로 먹어야 하는거 아니야? 한사람한테 10개로 먹어야 하는거 아니야? 잘 먹었네 이거 맛있어? 참치 난 안 먹어 안 먹을게요 먹어 나 손이랑도 먹을래? 응 이거 좀 맛있어 엄마 참치깡 같아 응? 엄마 참치 잘 먹었어 엄마는 이제 참치 머리를 펼고 하는거 같아 엄마 약간 입에서 살을 넘는거 좋아하지? 응 굉장히 부드럽지마다 초밥 다 부드러워 봐도 잘 돼 나는 씹는 말 있는거 좋아 그래도 세우지 한참 해봐라 3 5 3 이렇게 하면 되지 9 12 15 18 20 21 몇개라고? 21 21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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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개씩 넣었다 생각하면 돼 7개이면 적당한가? 7개이면 적당한가? 야 나 문천이 갈 때는 화려했는데 지금 어디에다 했네? 수원한테 갈까? 10개 1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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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